38번 보겠습니다. 문장 삽입입니다. Fundamental nature 라는 거죠. 이거는 본질, 본성, 천성, 자연이라는 뜻이 아니죠. 근본적인 본성, 무엇의 본질, 본성인가? 오브라는 것의 본질이라는 것은 이자, 이다. Experimental method, 실험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의 근본적인 본질, 본질은 뭐냐? 두 가지에요. Manipulation, 조작과 컨트롤, 통제, 두 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scientist, 과학자들은 manipulate,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Variables, variable of interest. Interest, 흥미, 관심의 variable, 변이를 조작을 하고 그리고, 본다, if니까, 인지 아닌지 본다. There's a difference.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At the same time, 동시에 이런 얘기죠. 그들은 attempt to, to 하려고 시도하다. 이런 뜻입니다. to 하려고 시도합니다. 통제, control, 통제하려고 한다. for, 뭐에 대해서 통제하는 거죠? Potential, 잠재적인 이펙트, 영향이나 효과에 대해서 통제하려고 시도한다. 무엇의 영향이냐? 무엇의 영향이냐? All other variables, 모든 다른 변이들에 대해서, 변수들에 대해서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the importance of a controlled experiment. 그래서, 중요한 단어의 controlled ppm. 통제된 실험. 통제된 실험의 중요성은? 그 말은 뭐냐면, 실험할 때는 통제하는 게 중요한 거야. 실험은 통제되는 거지. 그래서, 컨트롤되어야. 통제된 실험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cannot be over-estimated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정되어도 지나치지 않다. 그죠? 아무리 과정되어도 지나치지 않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실험은, 실험은, 실험은 있는데, in ing. 뭐하는 데 있어서의 실험이냐? identifying.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를 확인하는 거예요? underlying causes of events. 이벤트 사건이야? 어떤 사건이 있는데, 사건의 원인. underlying, 깔려있는 거죠. 밑에 깔려있는, 사건의 원인의 원인을 identify. 확인하는 데 있어서, 그죠? 확인하는 데 있어서, 통제된 실험의, 실험은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인이 있을 거 아니야. 원인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게 눈에 드러나? apparent 하지 않잖아. 그래서, underlying 밑에 깔려있잖아. 이거 못 찾는 거잖아. 그지? 그 다음에, 여기 단어 중요한 거죠. in identifying. 우리가, 신분증이 identification이죠. 신분증을 왜 쓰는 거죠? 확인하려고, 맞는지. 그래서, identifying이 확인하는 겁니다. 알아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인이 있는데, 원인이 밑에 깔려있는 거야. underlying. 그래서, 단어들 좀 주의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in real, uncontrolled world 되겠습니다. 세상은 세상인데, 어떤 세상인지 한번 볼까요? 바로 이런 세상입니다.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통제가 되지 않는 세상. uncontrolled. 여기에서, 변수라는 것이 종종, 상관관계도 있어요. uncontrolled라는 단어를 주의하시면 되겠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may have different eating and exercise habits. 가질지도 몰라. 사람들은, 서로 다른 식습관, 그 다음에 운동습관을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죠? then people, who,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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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 take vitamins. 비타민을 복용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자, 한번 여기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who, take, take, 여기서 복용하다는 뜻이죠. 비타민, supplement, 보충제죠. 비타민, 보충제를, 음, 복용하는 사람들, 사람들이, 어, 가지고 있을지 몰라. 서로 다른 식습관, 운동습관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요. 그죠? 어떤 사람하고는 달리, 어, 비타민을 복용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다르게. 그죠? 그러니까, 비타민 먹는 사람과 먹지 않는 사람이, 그러니까, 다른 점이죠. 한 명은 비타민 먹고, 한 명은 또 안 먹어.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운동습관, 식습관도 다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as a result, 그 결과, 그 결과, 만약에, 우리가, 원한다, to study, 연구를 하고 싶어, health effects, 비타민의, 건강에 주는 영향을 연구를 하고 싶어,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그저, 관찰을 할 수가 없다. the real world, 현실 세계를, 그저, 관찰을 하면 할 수는 없다. since, 뭐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요인들, 이러한 요인들, 이러한 요인들이, 영향을 줄 수 있어. may affect니까, 건강에 영향을 줄지도 모르니까, 어떤 것들, 비타민, 그 다음에, 다이어트, 엑소사이즈가,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게 여러 가지인데, 비타민만 주는 건 아니죠. 그래서, 비타민만 가지고 연구하면 안 될 수도 있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다이어트도, 먹는 식단도 다르고, 운동하는 것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죠? 변수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eating, 여기 eating이, 아이고, 오히려, eating이 뭐예요? 다이어트가 되겠고, 엑소사이즈가, 여기 엑소사이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rather, rather, 오히려, 오히려, we have to create, 오히려, 우리는,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뭘 만들어야 될까? situation, 상황을 만들어야만 했다. that, 그 상황은, doesn't occur, 발생하지 않는 거야. actual, 실제로 생기지 않습니다. real world, 현실에서는 생기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돼. 어떤 상황이겠어요? 컨트롤된 상황이겠지, manipulated된 상황이 되겠지, 그죠? 여기서, that이 있습니다. 관계대명사죠. 위치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that, that, that's just what's scientific, exponent two 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그것이, 과학적인, 실험이, two, 하는, 일이다. 여기, 이제, 아, 오면 안 되죠? 두가,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는 거니까, 동사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this is what, 관계대명사 what 들어가는 거,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they try to separate, they죠? they들은, they는 과학, 잠깐만, 과학자들인가? 과학적 실험으로 봐야 되나? 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그들은, try to, 뭐 말하려고 애쓴다. separate, 분리하는 거죠. 분리한다, 분리하려고 애쓴다. 뭐를, the naturally occurring relationship,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관계를, 분리시키려고 한다. 그 관계라는 것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관계가 되겠죠. 어떻게 분리시킵니까? by ing 함으로써, ing 함으로써, manipulating 함으로써, 조작하는 거죠. 이거를, one specific variable, 한 가지 특정한 변수를, 조작합니다. at a time, 한 번에, 한 번에 하나씩의 변수를, 좀 조작을, 조정을 함으로써, 이런 걸 하는 거예요. while, 되겠습니다. while, 뭐뭐 하면서, holding everything else, constant, holding, 유지시키는 거야, 다른 모든 거는, constant, 일정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거죠. 마지막 문장, 중요합니다. 암기, 서수령으로 나올 수 있는, 암기하시고요. try, 뭐라고요? to, 애쓰는 거겠죠. 그냥 해보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애쓰는 거니까, to 들어가다는 거,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뉴 플레이딩, 네, constant, 단어를, 좀 주의하시고요. 일정한, 형용사, 일정한 상태로, hold, 유지시키는 거, 이렇게 되겠죠. constant라는 단어를,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